제가 예민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분들 의견을 여쭈어봅니다. 지금 남자친구랑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사귄 지 2년 되었습니다. 저는 30살 남자친구는 28살이에요.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처음에 제 나이를 아셨을 때 뭐? 30살이라고? 2살 많아? 하시면서 한숨 쉬셨고요. 남자친구말로는 아무래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어리거나 동갑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런 마음에서 그러신 거고 다른 말씀은 없었대요. 절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니래요.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. 지금 남자친구 직업이 장교 군인이라 1년 동안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면 왕복 9시간이 걸리고 군인이라서 위수지역이 있어 이동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데이트 때마다 제가 왕복 9시간 거리를 가고 있거든요. 근데 어머님이 그걸 아시더니 걔도 진짜 참 대단하다! 이러셨다는데 남자친구는 전혀 안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래요. 근데 저만 좀 비꼬는 것 같이 들리는 건가요? 멀리서 와주느라 힘들겠다.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걔도 진짜 대단하다. 이런 말씀이 좀 비꼬는 것 같이 들려서요.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걸까요? 남자친구는 계속 자기 엄마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말한 거래요. 비꼬거나 안 좋은 시선 같았으면 저한테 전달도 안 했고 얘기도 안 했을 거래요.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평소에 아들 직업에 자부심이 크게 있으시다고 합니다. 해군 장교인데 사관학교 출신이라서 엘리트라 생각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